타겟, 베스트바이 등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트바이는 금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앱, 웹사이트, 매장에서 도어버스터디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은 평소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21일 목요일에 시작되고, 22일과 29일에는 더 많은 도어버스터가 있을 예정입니다. 베스트바이의 사이버 먼데이 세일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홈디포는 12월 4일까지 매장과 온라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콜스는 11월 10일 금요일부터 3일간의 조기 세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쇼핑객이 5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5달러의 콜스 캐시를 받을 수 있고, 11월 9일부터 10일에는 5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일간의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세일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는 매장이 문을 닫으며, 블랙프라이데이에는 각 매장에서 처음 온 200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합니다. 로우즈는 할로윈의 블랙프라이데이 빌드업 세일을 시작했으며, 이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마이로즈 리월드 회원은 온라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도어버스터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플스는 11월 16일까지 홀리데이 카드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탈겟은 금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3일간의 블랙프라이데이 조기 세일을 진행 중이며, 1일 및 주간 휴일 특가 상품도 제공합니다. 월마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11일에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5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세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25일에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